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승무원 기소 예정일인 17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지만 합수부는 이는 추측일 뿐이라며 수사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에서 일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검찰이 해경의 눈치를 보거나 해경을 봐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첫 출동 직후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활동을 했다면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다. 몇몇 언론에 보도된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실시한 세월호 침몰 직전의 경사도 분석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줍니다. 적절한 판단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초기 구조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을 때 국민TV는 해경이 처음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쯤 바로 선내 진입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랬다면 대부분의 승객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해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사본부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역시 합동수사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관계자 소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목포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해 교신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월호의 침몰 당시 경사도 분석은 검찰이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경의 구조실패 책임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검찰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속해 있는 만큼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이 사고 초기부터 요구한 대로 해경을 합동수사본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해경 내부적으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합동수사본부는 여전히 시간만 벌어주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